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이정수 보좌관님과 체제관 연장님과 강득구원님과 함께 제보 받고 또 논의를 진행한 민생연구소 안진거리입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은 백브리핑 장소로 이동해서 오늘 양평토백에 있는 이정수 보좌관님 뿐만 아니라 양평시민단체 대표님도 한번 오셨습니다. 기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양평군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브리핑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대선전에 최원순 김건희 일가의 문제가 됐던 딱 네 옷이 여깁니다. 그 탄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있었던 양평읍 공흥리 개발조약인데요. 결국 여기는 김성교, 윤석열, 최원순 김건희가 다 연루되어 있고 여기 개발을 주도했는데 개발보다는 영혼이 되는 정말 사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 무혐이 되고 수사책임자를 취임식에 부르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놓고는 저희가 고발도 안 한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네 번을 고발했는데요. 고발도 안 한 김건희 오빠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피고인 박과치기 현장이 여기입니다. 저는 이것마저도 중대한 탄핵세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안리는 이른바 최원순 일가의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투기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강산면 병산리고요. 강산면 교평리도 수천평의 최원순 김건희 일가의 차명부의 욕이 있는 곳입니다. 무려 네 곳에서 양평에서 투기 또는 투기 욕이 있는 곳인데요. 이 병산리로 갑자기 지금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의원들 난리 피우잖아요.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심의당 제목을 주장하면. 지금 단 한 명도 나서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으로 봅니다. 이 병산리에 지금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될 때 대선 전에 주로 최원순 씨 명의 땅이 때문에 대통령 장모 투기국으로 이야기됐는데 이제부터는 기자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병산리는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 명의 땅이 수천평 12필지나 있습니다. 최원순 씨 땅까지 합치면 한 7천평에 달하는 엄청난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가는 사는 집을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죠? 부부 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최원순 씨 땅이라고 쓰지 말아주십시오. 최원순 씨 땅은 다섯필지밖에 안 됩니다. 차명보호 의혹이 있었어. 거기는 지금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차명보호 의혹 제기했을 때도 전혀 차명이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했는데 어느 순간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필지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됐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표현을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했다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부 명의로 아파트 사는데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그 부부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송파에 공교롭게 송파 양평고속도로인데요. 송파에는 뭐가 있느냐. 최은순 씨의 대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일가는 송파에서 고속도로 시작해서 자기네 땅으로 20분이면 왕복이 가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남양평을 시작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여기에 7천평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자 송파하고 양평이 20분 30분 이내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쪽에 땅값이 뛸 것이고 개발 압력이 개발 여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수도권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짓자는 공흥지구에서 집을 지어서 100억 안팎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것처럼 ESIND가 시행사입니다. 최은순의 ES고 아이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가 디벨로먼트일 텐데요. 시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엄청 튀어서 그렇게 시착을 남길 수도 있고 만약에 아파트 개별이 가능하면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시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나 지적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꼭 주택이 아니다더라도 이쪽이 교통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휴게소가 없어서 휴게소용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지역의 여론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해도 중대한 비리라는 걸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언론인으로서 바로 감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급변경하는 과정에 7월 18일 날 양평국토부가 보내는 공문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침한 지 두 달 반 그리고 양평군수가 국민의원으로 바꾼 지 18일 만입니다. 그 전부터 충분히 누군가가 계획해서 치밀하게 비밀리에 추진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 이번에 두번째 말씀드렸고요. 강득구원님의 첫번째 기자회견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질을 하면서 전국민적 비리로 지금 전국민이 분노하는 비리로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잘 취재해서 정말 어떻게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꼭 반드시 추적 규명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